네 김태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에 제가 좀 크게 나오네 내가 주말에 좀 많이 먹었더니 김건희에 대한 비리 국정농단 사례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됩니다 공천개입 당무개입 당대표 선거에도 개입했다 고발사주 등 거의 막장 정권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이제 오늘 뭐 거부권 국무위에서 의결한다고 하고 재의결도 할 테고 북감도 있고 거리에서 집회는 계속 이어질 테고 소장님 보시기에 김건희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어떻게 이걸 돌파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 계획했었던 전쟁과 개협령 이것을 실행에 옮기든가 네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무속에 또 의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굿판벌려요 불안해서 또 천공인이 찾아가서 뭐 좀 새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상 윤석열의 개협령 시도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김건희는 매우 불안해질 것이다 그렇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달달 복는 수밖에 없어요 너 이 자식이 어떡할 거야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밤마다 막 혼내고 싸우고 나서 개 끌고 산책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괴롭히는 거 압박하고 어떻게든 해결해라 이게 하나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디올백에다가 이혼서류 챙겨놓고 아 이거 얘랑 어떻게 좀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윤석열이 김건희를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이 둘의 관계로 봤을 때 결국 김건희가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윤석열은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거든요 네 쓸모가 없어졌다 나를 못 지켜준다 자기가 버려야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거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죄를 윤석열에게 덮어씌우고 자기의 죄는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윤석열은 그런 걸 감지한다면 엄청 괴롭겠죠 윤석열이 계엄명도 못 내리고 그리고 국지전도 막히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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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빨리 절연하고 내 살 길을 찾자 네 감옥에는 한 1년이나 갖다 나오면 내가 그동안에 벌어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머니 최은순과 오빠 김지호에서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해외로 자금 도피 시켜놓고 나는 갖다 나와서 해외에 나가서 편하게 살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죽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감빵에 보내고 그렇죠 뭐 그런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그것도 염두에 둘 것이다 염두에 둘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불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집에서 나가서 시민들 만나 뵈니까 네 은근히 우리 쪽에서도 계엄명에 대한 공포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나오신 시민 중에 한 여성분이 나 진짜 용기내서 나왔다 아 그런 점도 있는 거 같아요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계엄명 절대로 못 내린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적 지지율이 형편없는 정권이 계엄명을 무슨 수로 내리느냐 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전쟁을 도발하는 건데요 네 지금 문제는 미국이 이 전쟁 도발을 지지하는 쪽보다는 네 한반도 상황을 좀 안정시키려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호가 뭐겠습니까 윤석열이 전쟁에 일으키는 것을 무조건 방치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많겠다 혹은 이재명 대표도 잘하면 우리랑 손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네 혹은 윤석열을 날리고 나서 아니 누구를 밀어야 될까 이런 걸 탐색하기 위해서든 네 만나줬다는 사실 만나던 사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무라인 네 명이 배속했다 그러더라고요 미대사 측에서 네 그럼 윤석열은 어 이거 봐라 분위기가 이상이 돌아갔는데 어 지금 대북 강경책을 취해서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안 가는 것 같다 사실 미국은 지금 중동이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전면 지상전까지 붙어버렸어요 네 이란까지 참가하게 되면 거의 세계대전급으로 확장 글쎄 말이에요 미군은 계속 그쪽이 증파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러시아도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젤란스키가 발사하게 해달라고 계속 쪼르고 있는데 쪼르면 러시아가 이번에 핵교리를 또 바꿨죠 네 그럴 경우 그러니까 비핵 보유국이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를 공격할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강력한 경고를 한 건데요 네 이쪽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이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중동과 유럽이 위태로운데 한반도에서만 북한까지 건드려서 북한이 저기에 참가한다 러시아나 이쪽 중동 문제 그랬을 때는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계의 전쟁도 힘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한미 대사를 만났을 때도 마지막 대목에 가서 이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각별히 좀 관리해달라 관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도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만나서 그 얘기를 듣지는 않았겠죠 근데 미국도 현재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반도에서까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윤석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통한 계엄령 선포도 어려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미국이 허가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네 게다가 대선이 코앞이고 여기 있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단행하기에는 시기를 조금 놓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또 상황도 많이 바뀔 것이고요 한반도 정책이 네 트럼프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윤석열 제동을 걸 거거든요 야 나 북쪽이랑 회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뭐 사고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제 거의 그런 분위기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 이탈 생각했겠죠 네 자 그거 한번 윤석열의 심리는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독재자들의 막장 심리 네 한번 좀 연이어서 한번 그것이 가해 윤석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이승만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이승만에 대해서는 뭐 심층적인 심리 분석을 해본 적이 없지만 네 어쨌든 윤석열과의 최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기 실력으로 대권을 거머쥔 사람은 아니다 이승만 이승만은 사실 해방전국에서 등보잡이었습니다 네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쪽이 누군데 이승만이 누구야 근데 미국이 키워준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한번 허수아비 얼굴마담이 필요했던 미국이 김구나 여운형 선생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협조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승만같이 말 잘드는 꼭두각시를 하나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네 이승만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네 윤석열도 똑같아요 제가 그때 그래요 네 윤석열도 뭐 남암리에 저는 미국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그 세력이 아 야 이거 이러다간 우리 영원히 보수 세력이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정치력을 잃겠어 직권을 못하겠어 외국에서 구워온 거예요 네 갑자기 그전까지 윤석열이 대단히 업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끌어내서 진짜 업적이 없었죠 뛰어낸 거죠 검찰 아니에요 정치 검찰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실력과는 무관하게 바지사장처럼 미국이 내세운 대통령이었다 이게 이제 이승만의 심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 겁니다 네 이승만은 이제 57년 선거 이후에 이후에는 이제 야당도 이제 단일화됐고 민주당이라는 것이 탄생했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리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못살게 했다 갈아보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막판에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누리는 것만 원했을까 어떤 걸 이승만은 사실상 자기 실력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적 반대가 엄청났고요 또 거대한 정적들이 있었죠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여우정 선생이라든지 뭐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 출신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들어가신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사실 자기 실력으로는 절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냐 하면 전쟁입니다 아 6.25전쟁 네 한국전쟁 이승만한테는 거의 뭐 신의 축구입니다 한국전쟁이 한국전쟁이 없었으면 이승만은 시각했을 겁니다 암살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상황이 안 좋았어요 네 거부권도 뭐 이승만이 기록을 가지고 있죠 최대 기록 제일 많았어요 50회인가 뭐 맞습니다 윤석열 이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면 도저히 자기 권력을 지켜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싹쓸을 해버리죠 반대파를 네 그러면서 직권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승만이 또 백만에 가까운 양민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신이 파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정상인이 아닌 네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라든가 맞습니다 국민 방해군 사건인가 인터넷이 있었죠 네 이승만은 히틀러를 능가하는 인간 파쇼 인간 백정 파쇼방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보시면 틀림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전쟁 말기에는 미국이 북과 휴전을 하려고 할 때 결사반대하고 맞아요 참여하지도 않았죠 네 전쟁포로를 석방하고 휴전협상에 참여도 안 하고 계속 개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유지했습니다 정정협상에서 이승만 대한민국의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죠 휴전협상에 참가 안 한 것 네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그 과정에서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실력으로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뭐 문제 생기면 다 죽여버리고 전쟁 일으키고 이러한 어떤 비정상적인 정치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네 현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네 결국에는 거대한 민중 공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때도 미국의 무초대사 무초대사가 이승만을 찾아가서 네 4.19 혁명이 일어나자 너 내려와라 그렇죠 결정중인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이승만은 그때까지 내려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아 나중에 기밀 해제된 거 보니까 네 무초대사가 가서 압박을 한 거예요 네 너 내려올래 아니면 죽을래 거의 그 급으로 압박을 한 거죠 이승만은 사실 미국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덕을 보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고 미국이 힘을 기반으로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전작권도 없어요 이제 자기가 넘겼지 않습니까 당국전쟁 과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죠 그 순간 이승만은 아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 이기분직단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기분직단이 사실상 이승만은 올려놓고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 문제라든가 다 해먹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더 붕괴했던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이기봉의 그런 탈서지롱을 통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장려를 했으면 장려를 했지 그리고 이기분 또 이승만의 그런 어떤 취약성을 이용해서 그 과대망성이 좀 젖어서 세부적인 건 별로 관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민심 위반이 심각한데도 이승만은 그걸 뭐 모르고 뭐 이거 또 뭐 한국전쟁 비슷하게 다시 한번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3.15 부정선거의 기본적인 원형은 이기봉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기봉 부통령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이승만의 상대는 그 당시 신익희 선생이었나 그러다가 중간에 사망하니까 결국 부통령선거 가장 중요했고 이승만이 이제 심각하면 그 다음에 부통령이 누가 승계하느냐 이승만은 이기국에 대한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완전히 그 집단이 데리고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정농단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당한 거죠 그 배경에는 수틀리면 다 쓸어버리면 된다 해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오만 이런게 과대망상 이런게 있었고 결국 4.19 때 결국 한 학생이 4.19 직전이죠 김주열 학생이 철회탄을 맞은 맞아요 모습으로 실체가 발견되면서 폭발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승만 원래 좀 싫어했어요 안좋았죠 너무 아이가 꼴통이라서 막 범비고 그러니까 깔짝깔짝 대니까 이게 주제를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가서 이제 너 나가라 좀 꺼져라 이제 이승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야 미국이 나를 버리다니 이거는 윤석열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하와이로 망명도 그 이후에 정권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살려준 거죠 허정인가요 허정 내각에서 살려준 건데 하와이로 망명해서 쓸쓸하게 최후를 했지 않습니까 맞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이승만 하이아를 시킬 때 살려줘 드릴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네가 지금 우리만 들으면 살려는 줄게 너 안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이제 하와이로 갔고 네 마지막 말년을 거의 외롭게 불명예스럽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네 그러면서 뭐 인생 무상 뭐 이러면서 혼자 꽁치록 꽁치록 되다 죽었겠죠 네 뭐 이승만은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고요 박정희 정부에서 이승만의 귀국을 막았죠 막았죠 네 뭐 좋을 일이 있다고 데려오겠습니다 박정희도 이승만은 되게 싫어했으니까 그리고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내걸고 네 퇴방했으니까 퇴방했으니까 데려올 수 없죠 하여튼 좀 추구가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독재자의 말로였던 거 같은데 그때 이승만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이 겪게 될 심리랑 비슷한데요 그래요 지금 겪을 미국만 믿고 설친 거거든요 자기가 쥐뿔도 없으면서 윤석열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미국이 등을 돌렸을 때 배신감 절망감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것이 이승만의 그 당시 심리였지 않을까 그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물론 미국 주한미대사에서는 의뢰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주한미대사하고 만나서 그 한담을 한 거 면담을 한 부분에서 윤석열이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뭔 얘기했나 궁금했겠네요 알아보고 막 그렇죠 그것도 지금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도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이재명을 인정하고 인정해준 거 아니에요 네 인정하고 자기가 날라갈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겠네 굉장히 그렇죠 네 자 박정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박정희는 4.19 혁명 이후에 5.16 군사부태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72년대 유신정권을 만들면서 사실상에 독재를 박정희에 대해서는 양면적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산업화와 민주화 세간에서 네 박정희도 독재자로 축신하다가 79년도에 네 자기에 가장 친한 친구 그렇죠 그리고 5.16 군사부태타에 같이 했던 중앙정보부자였던 김재기호에서 네 암살을 당합니다 맞습니다 시바스리가를 먹다가 네 궁정동에서 네 사실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결국 죽음에 대한 평가와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에서 집약적으로 표현 된다고 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안중훈 의사는 최후를 일본놈들 감옥에서 비장하게 마쳤고요 맞아요 또 뭐 김구 선생도 그렇죠 한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결국 나쁜놈들의 손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승만은 최후를 하와이에서 헌스리 독방에서 기거하다 죽었고 박정희는 술집에서 여자 끼고 술 먹다가 부하총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장면들이 가지고 박정희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 죽음의 장면만큼 박정희를 잘 평가해 주는 대목원자가 없다 영화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고요 박정희는 나름대로 박정희 사실은 미국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CIA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내가 해외 공장에서 제일 성공적인 사례가 5.16 군사형 모양이었다 그때만이어도 미국이 굉장히 라틴아메리카라든가 네 다 여러 국가에 군부독재 예 개입을 했던 상황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을 비롯해서 중남미 쪽에서 다 군부독재를 중심으로 미국이 무단통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그 일환으로써 군사 부분에서 군부독재를 수립하기 위해서 박정희를 키웠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승만이랑 윤석열과의 차이점은 뭐라도 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가 자력으로 그렇죠 네 경제개발도 했고 아니 뭐 쿠데타요 쿠데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건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했던 거죠 뭐 어쨌든 미국이 화가를 했을 뿐 네 뭐 출입하고 작전을 짜고 밀어붙이고 혁명정부 만들고 혁명정부 만들고 이런 건 다 자기가 한 거란 말이에요 도와주긴 했지만 윤석열이나 이승만은 아무 어떤 게 없어요 주변에서 띄워준 거 말고는 네 박정희는 그래도 내가 권력을 쟁취할 때 내 힘으로 했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자력으로 했다는 그 점에서 윤석열 이승만하고 차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박정희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불신감입니다 불신감 네 대인불신감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랬나요 네 박정희가 어릴 때 제일 안 좋은 심리학에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어머니가 박정희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이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였던 거죠 아 그래요 네 셋째인가 넷째였던 거 같은데 네 셋째인가요 네 어쨌든 어머니가 애를 떼려고 약을 먹고 배를 막 때리고 구르고 이런 짓을 했는데요 이제 태아 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굉장히 가난한 농가에 있었던 건 알고 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 낳은 다음에는 잘 키웠으면 되는데 낳고 나서도 맨날 박정희가 됐다는 겁니다 너 내가 지우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모른다 넌 태어나서는 안 될 자식이었다 이게 사람에게 주는 충격 아이에게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겠죠 엄청납니다 네 박정희는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불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징호도 있죠 네 일정 정도 그리고 어렸을 때 자랄 때 키도 별로 안 크고 왜소했기 때문에 네 많은 열등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학교도 왔고 만주사관으로 가려고 했고 네 일본에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저도 어디서 읽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박상희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 실질적인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그래가지고 박상희라는 형하고 나이차가 거의 아버지 뻘 한다고 꽤 만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 역할을 못했고 박상희라는 형이 큰형이 아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요 부용하신 사람을 그래서 박정희를 잘 키웁니다 잘 대해줘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 인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가졌지만 또 그 형의 극진한 사랑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타인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고 싶은 욕망도 강해요 네 그래서 박정희가 이 큰형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관동군에 갔다 왔지만 네 준엄한 꾸지점을 듣고 남노당에 가입하자고 아 그렇게 그 당시엔 또 그 좌의 대세를 또 네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또 박정희가 빨갱이라는 소문의 근원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다 큰형을 배신해서 결국 남노당원을 팔아먹잖아요 네 다 불주행 네 박정희의 특징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충성을 바치고 막 매달리고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 뒤통수를 쳐요 이게 자기 큰형을 대상으로 나타났죠 네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끝없이 의심하는데 그 의심을 어디까지 하냐면 미국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미국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윤석열은 마음속 한구석에는 의심하지만 설마 설마 미국이 널 버리겠어 근데 박정희는 아닌 거예요 이 자식들 분명히 널 버린다 어 그래서 박정희가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쟁 을 보면서 어 쟤네들 봐라 불리하니까 도망치네 어 뭐 지켜주지 않는 끝까지 야 저것들은 자기네가 불리하면 하루아침에 튀는 놈들이구나 이 박정희가 안 그래도 사람을 못 믿는데 얼마나 그 의심이 커졌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정희가 안 되겠다 미국놈들을 나 안 도와줍니다 그니까 내 힘으로 뭔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박동선 사건이라든가 핵 개발이 네 핵 개발을 시작하죠 자주 국방을 표방합니다 미국 눈에서 보면 야 이거 이 자식이 진짜 위험한 놈이네 그리고 어 핵을 개발하겠다고 자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김재규가 미국에 영향을 받아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네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박정희는 세간의 평가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형과의 관계나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애쓰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회담 할 때만 해도 박정희가 처음 7.4 공동소명 할 때만 해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남쪽이 북에 대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이후라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북에는 학생소년궁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애들 막 과외시키고 가르친다 박정희가 막 쳐가지고 야 어린이회관 만들어 그런 식으로 지하철 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도 뭔가 좀 업적을 쌓고 싶다 그 당시 남북 경쟁시대였으니까 네 열등감도 심하다 보니까 칠일파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고 칠일파면서 사실상 또 뭐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자꾸 비교되니까 그것도 싫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 박정희는 경제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미국이 짜증 플랜데로 좀 하면서 네 개인적으로 챙긴 했지만 세상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측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결정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네 박정희는 그렇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나 이승만보다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위기 상황에서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국방 독자 핵 개발 등등등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이제 결국 어떻게 이제 뭐 비명에 갔지만 부마항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79년도에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서 내부가 분열하고 네 그때도 박정희는 결국에는 만약에 김재규에서 적용당하지 않았으면 네 차지철이 손을 들고 네 강경진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부산 마산에만 지역에만 계엄령이 있었는데 네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습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한국의 정세가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폭발적으로 항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박정희는 미국말을 잘 안 듣고 자꾸 독자는 손을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제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시 YAS가 제 기억이 납니다만 뉴욕타임스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미국이 한국을 박정희 정권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김용삼 당시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하죠 네 맞습니다 1호 제명 네 한미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흘러갔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DJ도 제거하려고 했었다가 사실상 미국이 이걸 스톱시켰죠 그렇죠 일본에서 낙치했는데 그걸 알게 되면서 미국이 현해탄에 빠트리려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박정희의 정적들을 뭐 박정희가 탄압하는 것을 방치하면서도 네 한페드로는 죽지 않게 보호했던 측면이 있어요 다른 카드들을 항상 관리했던 거죠 네 미국의 대한국 정치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박정희의 특징은 뭐 독부 장군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자기가 충복이었던 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궁정동에서 네 암살 당한 것인데 차재철도 그 당시에 다 죽고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예를 들면 계엄룡도 못 내리고 지전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한테 정말 혼날 테고 그렇죠 김건희 보호 못하고 그러다 한동훈이가 배신 때려갖고 특권법 통과시켜준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장본은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만 남았다는 네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은데 천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윤석열이 그런 점에서 보면 박정희보다 훨씬 힘이 딸리는 인간 네 자력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니다 남들이 세워준 얼굴마다 꼭두각시다라는 점에서 박정희에 비하면 힘이 좀 딸리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간의 평가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라는 점에서 또 위험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평가에 너무 신경을 안쓰니까 지지율 유지를 못해요 이렇게 박정희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율을 좀 확보하면서 정치를 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반대도 많았지만 윤석열은 그것도 못하죠 거기에다가 의심도 많지만 윤석열이 또 의심은 또 박정희만 하는데 의심은 못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정치를 하는 데서 치명적일 정도의 의심이 있죠 그래서 한 동원도 못 믿는 거구나 맞습니다 일단 자기 눈 밖에 날 사람을 잘 못 믿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은 이승만처럼 또 뭐 완전히 기고만장해서 날뛸 만한 환경도 없었어요 이승만은 직접 전쟁을 치렀고 자기가 그리고 뭐 자기가 미국에서 1호 박사였다 네 라고 얘기하고 미국과 네트워크도 사실상 갖고 있었고 이승만은 그리고 뭐 정적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그런 어떤 손에 피를 묻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로서 무고한 사람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정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처럼의 광기도 없고요 박정희 정도의 결기도 없습니다 네 그냥 안 좋은 점을 조금씩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버림을 받을 때 윤석열이 뭐 박정희처럼 뭔가 해보겠다 나 혼자라도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건 못한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면 미국이 자기를 버릴 것 같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뭘 일으켜요 그렇겠죠 박정희 같은 사람이었으면 쿠데타를 일으키든 전쟁을 일으키든 독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은 또 그것도 못해요 네 애가 이제 바보 같아가지고 미국도 그건 알겠죠 저 머지리 저거 우리가 통제하면 함부로 날뛰지는 못할 것이다 이 정도는 알 거란 말이죠 윤석열은 어 뭐 이승만처럼 미국만 믿고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충성을 바치고 다 하자는 대로 해왔는데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조승동까지 등을 돌리고 미국도 분위기가 자기를 밀어주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쟁과 계엄을 허화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윤석열의 선을 대고 있는 미국 강연파는 계속 윤석열을 안심시키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미국 내에 그런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오금파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윤석열을 엿매기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윤석열 이런 걸 감지하면서 미국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신경이 아주 복잡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폭탄지만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집에 가면 또 김건희에서 내가 혼나고 그럼 이제 김건희 대신 자기가 법정에 올라가서 감옥을 오랫동안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검사들이 이제 확 돌아서겠죠 그렇죠 김건희는 조금 주고 그래서 윤석열이 그 정도로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다 무너지고 김건희조차 등을 돌려버린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그게 소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확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멘탈이 쫙 나와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다 불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무너지면 왜냐하면 윤석열은 권위주의적 합격자의 전형이기 때문에 한 번 자기 위장된 힘에 대한 과신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공포와 무력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아주 중요한 정신적 분기점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사고를 칠 만한 깜냥은 못되고 무너지자니 지금 그대로 무너지자니 어떻게 그냥 무너질 수는 없어서 버티는 정도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암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윤석열이 앞으로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느냐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마음이 펼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단속해왔고 오늘인가 거북권 행사하면 제 의결이 또 이번 주에 일어날 텐데 맞습니다 그때 이탈표가 생기면 네 이탈표가 생기는 것을 윤석열은 쉽게 하면 사형선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 있잖아요 딱 보면 이거는 내가 죽을 징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탈표를 그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안 생기더라도 민지 장관은 또 특허법을 또 할 거예요 하겠죠 계속 할 거예요 아마 한 몇 표라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빨리 물어드리려고 몇 표라도 나오면 몇 표라도 나오면 뭐 거북권 행사가 뭐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엄청 불안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한 두세 표라도 나와 안철수하고 뭐 몇몇사람이라도 하게 되면 그럼요 사실상 그래야만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한동원도 그래야 살아 그 바보들이 지금이 타이밍이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윤석열을 치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글쎄 말이야 지금 윤석열의 지지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국힘당의 지지도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을 껴안고 있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쳐야죠 한동훈이 모를까요 알 텐데 머리로는 아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 배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도 엄청 답답하겠죠 조중동에서 연일 포화를 쏟아내고 있어요 김건이를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특검법에서는 얘들이 이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산다 실제로 경희재 대표도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보수의 30년 직권은 이제 어렵다 그런 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조갑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 당연하죠 이건 총선 참패에서 사실 그게 드러났거든요 결국 대권 주장 없어요 한동훈이 하나 보고서 밀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머저리예요 하여튼 하여튼 가을 전국이 굉장히 복잡하게 굴러갈 것 같아요 저는 10월 전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만약에 11월 달에 대선 미대선에서 트럼프라도 된다 치면 트럼프가 제일 거꾸로 갈 게 유성렬이거든요 야 쟤 지금 어떻게 안 되겠냐 나 김정은하고 만나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만 고립시키면 되는 건데 저 자식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저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해 맞습니다 중국만 궁극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왜 전쟁을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서는 헤이리스가 낫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평화애호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실주의자이긴 합니다 전쟁을 별로 안 좋아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두산금청정장하고 인천강화 이쪽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타격을 주긴 주겠지만 저는 국회 반란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거기서 선거에서 졌다 이런 것도 충격은 되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이겼다고 정신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자기를 속여서 넘길 수 있지만 국회 반란표가 가장 무서워요 국회 반란표는 이게 8표를 넘는 순간 자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위협이란 말이죠 윤석열도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반란표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여기서 몇 표라도 나와야 된다 일단은 몇 표라도 좀 나와야 된다 네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란표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반란표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고 상황도 악화될 테니까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하여튼 계속 터져 나올 테고 견디지 어렵지 않겠냐 하여튼 아무리 비정상적인 정권이라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경험상 못 버팁니다 지금 상황은 못 버티죠 네 저는 이미 실기했다고 봐요 윤석열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총선 참패 이후입니다 그렇죠 총선이 참패하고 나서 대타협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그럴 거라는 예상을 아니 상당수가 그럴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타협을 해서 일정 정도 양보하고 이랬으면 윤석열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어요 의료 대란도 이제 가시화 될 거라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 감기 환자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 이제 폐유 환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걸 치료하지 못하면 완전히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그걸 놓쳐서 저는 돌아갈 길을 사실 불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 죽을 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지켜보죠 우리가 잘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국회나 또 거리에서나 광장의 정치나 아니면 우회 민주주의 정치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수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항상 u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